베이비 도지 소각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사이트인데 오늘 31분 전에 베이지 도지코인 3340달러에 하나로 하면 한 400만원? 구조계를 소각했고 약 한 400만원이 소각 됐네요 지금 어 이게 31분 전이죠 31분 전에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베이비 도지 홀더 자 지금 베이비 도지 홀더들은 지금 방금 53명이 신규부여제를 합포했고 총 그 다음에 홀더가 지금 160만명 정도 이게 홀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도지 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는 볼륨 마켓캡 24시간 볼륨이 1,400만 달러죠 한 15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베이비 도지 저기 여기 또 보면은 또 여기 한 1조개 정도 한 400만원어치 또 소각이 됐죠 예 여기 소각이 됐고 여기 보면은 여기 또 베이비 도지가 이렇게 또 소각이 됐습니다 2조 5천억개 같은데 8,300달러 한 900만원어치 또 소각이 되고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또 소각이 됐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계속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소각이 되고 있죠 베이비 도지 코인은 이렇게 매일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베이비 도지 코인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